지금 손목을 다쳐서 알바를 그만뒀어요. 손목 많이 다치셨어요? 지금 보호대를 하고 있긴 한데 병원은 갔다 왔죠. 내가 알바를 다 낸 썰을 풀어줄게.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는 재밌었어. 막 음료수 만들고 서빙하고 레스토랑 게임을 하는 그런 기분이었다니까? 처음엔 재밌었어. 그리고 사람들도 착해서 좋았거든. 그냥 출근할 때 재밌었어, 한 3주 정도. 그랬는데 음료수 만드는 데가 있고 그릇을 가져다 놓는 곳이 있어. 그릇을 홀에서 갖고 오면 음료수 만들던 사람이 설거지하는 곳에 냅둬. 막 그 음식물 비워가지고. 그래서 음료수를 담던 컵들이 오잖아. 그럼 컵을 또 담는 박스가 있어요. 그 박스가 좀 위에 있어. 선반에 있단 말이야. 그래서 컵들이 오면 막 꽂아놓고 그거를 다시 꺼내서 식기세척기에 돌리고 이러는데 그 컵이 든 박스가 되게 무거워요. 그래서 내리려면 엄청난 힘을 줘야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좀 내릴 때 많이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어느 날 주방이신데 설거지를 하시는 거야. 남자분이시고 그리고 앞에 그릇이 짱 많았어. 혹시나 깨트리면 안 되니까. 그래서 내가 혹시 물어봤지. 저 혹시 저 컵 좀 컵 박스 좀 내려주실 수 있나요? 이러고 내가 친절하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엄청 화를 내는 거야. 이거는 주방일이 아니고 홀이 할 일이라면서. 막 뭐라 하는 거야. 제가 무거워서 이랬거든. 그러니까 저는 안 무거워요? 이러면서 막 뭐라 뭐라 하다가 홀 매니저님 와서 무슨 일이에요? 하니까. 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. 이 컵 박스를 내리라고 알바가 나한테 명령을 하는데.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면서. 꼽을 주는 거야 사람들 앞에서. 내가 뭐 큰 잘못했듯이. 난 명령하지도 않았고 난 내려줄 수 있냐고 물호만 봤는데. 존나 꼽 주고 뭐라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냥 홀 매니저님이 넘어가려고. 아 신입이라서 몰랐나봐요. 다시 알려주겠습니다 하고 넘어갔는데. 근데 나는 너무 억울한 거야. 어이가 없어가지고. 그 전날에 하필 내가 또 친구랑 싸워서 감정이 격해져 있는 상황이었어.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눈물이 나오는 거야. 왜 화나면 눈물 나오는 거 있잖아. 너무 화나면. 내가 여기서 알바를 하면서 이렇게 몰아 들어야 되나? 내가 이렇게 몰아 들어야 되는 상황인가?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. 너무 화나가지고. 난 눈물 흘리니까. 서빙하시는 분들이 막 다독여주고 그랬지. 근데 또 다독여주면은. 또 눈물이 더 나오잖아. 괜히 울컥 해가지고. 결국 나 그거 컷 박스 내리다가. 손목 삐끗해서. 지금 아직도 안 낳고 있어. 이제 이거 이거 했어. 언제 깁스 푸시나요? 이게 손목이 안 아프면 빨리 푸는데. 손목이 날 때까지는 깁스를 못 풀어요. 그 알고 보니까 그분이 주방 매니저더라고. 혼낸 사람이. 근데 나중에는 사과했어요. 신입인 거 아니까. 나중에는 아 신입인 거 몰랐다고. 기분 나빠서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. 하지만 난 손목이 다쳤는걸. 그거 내리다가. 그래서 막 뭐라 들은 이후로. 누구한테 부탁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래서 계속 내가 내리다가 손목이 다쳐버렸지. 아 그리고 처음에. 아 이거는 홀일이고 주방일이 아니라고 뭐라 했을 때. 내가 아 그래요? 네 알겠습니다 이랬거든. 근데 계속 뭐라는 거야. 내가 알겠다던데. 그냥 홀일이랑 주방일이 따로 있으면. 그냥 아 이거는 홀일이고 주방일이 아니라서. 직접 하셔야 돼요. 이렇게 알려주면 되지. 졸라 뭐라 해가지고. 구글 굳이 화를 내야 되나 싶더라. 구독과 좋아요. 늘려줄까지. 알림 설정도.